보금은 능력입니다 루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드리자고 하면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은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등등의 아주 광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속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속량에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 즉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도움되는 것들이 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훨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힘이 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구원 안에 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질병으로부터 고침 받기 위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에다가는 참 그렇게 많은 돈을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병에서부터 낫고 싶다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넘어서는 어떤 강렬한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후부터는 이 보금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 이 구원 사건에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즉 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자신 있게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던지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가족이 질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리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탐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바람,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3의 일제 하나님의 한 위격이 아니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 안에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들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것이 조건이죠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베네피트 또 블레싱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금을 믿을 때에 보금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바로 여러 가지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보금의 능력이 지금 현대 교인들 사이에서 지금보다 더하게 조금만이라도 더하게 나타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몇 주 전에 한국에 재표를 하러 나갔다가 우리 옛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술 먹는 친구들이지만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뒤면 친구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나가요 물론 친구니까 보고 싶으니까 옛날 동무들의 얼굴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저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 친구들에게 보금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교회나 똑바로 자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 즉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몇 개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목사잖아요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자네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은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이 보금의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이 먼저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금이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타난다고 하면 정말로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교회 문턱 밖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가 아픈 환자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주위에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치십시오 그것은 어느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베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들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를 밝히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하도록 너희가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일바에 모든 기록된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즉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만 한정되게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자기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냥도 화려하고 교회단 건물도 정말로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기독교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기독교는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즉 직무유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병원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을 얹고 스스로를 기도해 보세요 질병과 싸워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도 자기가 분명히 병에서 병이 고침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요 목표자도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사람들이 안 나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아프다고 해도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이든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의 교인이든 간에 나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저절로 막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축복해달라고 씨름하듯 여러분이 그렇게 씨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상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셨어요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마땅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의 한 20% 맥시멈 이 정도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명 모이는 교회의 한 150에서 200명의 사람들만이라도 보금의 능력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마 천명이 2천명, 3천명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냥 교회의 문통만 넘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얄팍한 수준, 저급한 능력 없는 기독교인의 수준에서 이제 여러분이 벗어날 때야만 합니다 Arise!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 그것이 질병은 질병이라고 할 때도 질병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어둠이에요 빛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편 41편에 보면 저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 요하는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는 무슨 침술과 의술을 배워서 저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 병고침을 받은 증거 가난에서부터 일어난 증거 이런 모든 증거가 있을 때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증인으로서의 파워를 거기서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바 증거 체험한 바 그 증거가 있을 때에 이 증거를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고서 그 속에서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아 뭔가 something different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 그냥 저렇게 교위만 다니는 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깝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제 아들이 엘리메트리스쿨 때에 목류병이 걸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막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 우리 아들이 아팠었는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불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괜찮다고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또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은사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제 속에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이 목류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목류병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병원에 가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연치료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은 약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의 브레인에 데미지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전혀 주지 않고 즉 치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해외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LA로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잠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인지 아니면은 기독 가운데 환상인지는 잘 분간이 안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 관련된 것을 딱 꿈으로 환상으로 한 가지를 딱 보여주세요 아하 이거구나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벽에 집에 당도를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잠자고 있는 우리 아들 머리맡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목류병으로 시달렸던 우리 아들 밤에 1시에서 2시 사이 일어나서 온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다 깨가지고 아들 때문에 그러고 한참을 살았었는데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목류병에서 아이가 노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번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저에게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점점 믿는 그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복음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Have mercy on me 나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푸셔서 Have me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시름 여러분의 불신함과의 시름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제23차 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지표에 초청합니다 특별히 오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함이 자기 속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질병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집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집회에서도 오랫동안 천식을 날았고 신경적인 신경계통의 그 질환 또 눈, 안 질환 여러 가지 등등의 질병들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집회하는 동안에 치유가 됐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3박 4일이냐고 너무 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최소한의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것 잠시 다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3박 4일을 길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길은 게 아니라 너무 짧습니다 벌써 3박 4일이 다 지났느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23차 주저스 힐링 미니처리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시면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자매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금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즉 여러분이 보금 전도자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가 따로 있고 비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풀타임 여러분은 파트타임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사명자입니다 보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보금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보금의 능력에 나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6월 4일부터 있을 이러한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마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제는 하나님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형제는 하나님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